4번째 룸팀이 우승을 시작했습니다. 아침이 밝아오는 것이 내게는 어떤 의미일까 걸어가다 보면 길을 잃을 때도 있는 것 그때가 어둠일까 이제 그만 다 잊어버려요 아쉬움들도 품지 말아요 그대 한숨이 깊고 깊어도 나는 함께 하겠네 시련을 피해 사는 것이 나에겐 무슨 의미인가 때론 눈물이 내겐 걸음이 돼 주는 것 무엇이 기쁨일까 이제 그만 다 잊어버려요 아쉬움들도 품지 말아요 우리 여정이 길고 길어도 나는 걸어가겠네 그 어떤 험한 길도 나 그대와 다 함께라는 걸 이제 그만 다 잊어버려요 아쉬움들도 품지 말아요 아쉬움들도 품지 말아요 그대 한숨이 깊고 깊어도 나는 나는 함께 하겠네 나는 함께 하겠네 이제 그만 다 잊어버려요 다시 흔들고 다시 흔들고 품지 말아요 다시 흔들고 품지 말아요 다시 흔들고 품지 말아요 우리 여정이 길고 길어도 난 걸어가겠네 난 걸어가겠네 그대와 함께 가겠네 제가 할아버지 집중한 게 집중한 게 히니 집중한 게 집중한 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